서대문구가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400명씩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을 확대해 왔고, 내년엔 올해보다 600명 늘어난 4,400명을 선발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한 공익형 활동으로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와 경로당 중식 도우미 등 50개의 사업이 마련됩니다. 또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시장형 활동으로 밑반찬 배달과 이동식 스팀 세차 등 10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보통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10일간 일하게 되며,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